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한 원상 네 아 제가 그 본의 아니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백보람씨의 1일 대심면이 됐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만큼 제가 또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길거리 청소를 뻔한 것 같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씨 원상 어색해요 평소에 뭐 많이 하던 일이라 전혀 어쩔지가 않네요 그치요? 어서 보세요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저의 선행을 보세요 많은 시민 여러분 아 저기 아기 안녕 아 아기가 저를 모를 척하네요 저기 저기 안녕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아기가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거 들고 올게 불편하니까 피디님이 좀 들고 계세요 얘들 안녕 사탕이 해야 돼요 사탕이 해야 돼요 사탕이 애들이 막 웃네요 어? 짐 봤다 버려진 사탕 발견 누가 이런 걸 버렸어 버린 건 먹어도 되잖아요 와 바탕 수셨다 원상은 40분 동안 줍고 또 줍고 열심히 거리 청소를 했답니다 선행을 하면 도장을 찍어주신다고 이만에 찍어주세요 하나 둘 원상씨 참 잘했어요 원상씨 참 잘했어요 ㅇㅇ ㅇㅇ forever 모 deleting 沙 缩